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어입니다. 저희 반영은 메이펠블리치X 2차 클로즈 베타. 드디어 2차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하죠. 제가 메이펠블리치1을 올린 지 거의 한 반년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이렇게 나오다니 되게 감명이겠네요. 1차 클로즈 베타 때랑은 확실하게 많이 달라졌죠. 지금 보이시는 일러스트, 메르세데스 일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블리치X의 로고라든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약하는 홈페이지만은 바뀌지가 않았네요. 네, 1차 클로즈 베타 때도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었죠. 당연한 소리지만 대부분의 폰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카페에서 소식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공식 카페에 가입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미 1차때부터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때랑은 카페도 많이 달라졌죠. 일러스트도 바뀌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데몬 슬레이어라는 캐릭터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나온 만큼 뭔가 확실하게 카드도 많이 달라졌고 밸런싱도 했을 테고 좀 더 컨텐츠 추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스타때 꼭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 근데 전 군대 가는데 무튼 모집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는 적혀져 있지 않았었죠. 모집 기간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고요. 테스트 일정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테스트 모집 기간 때 신청만 하시면은 테스트 일정 때 언제든지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별도로 뭐 가입하신다면은 이런 게임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카페에서는 현재 이벤트랑 어, 바뀐 점에 대해서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1차 클로즈 배타가 끝난 다음에 카페를 거의 문 닫다시피 했는데 이제 다시 덧글도 쓸 수 있고요. 게시판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 안내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 기간이라든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어, 클로즈 배타 기간은 오후 2시부터 20일 그리고 26일 오후 10시까지만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어, 예약 기간은 11월, 아, 11일 오후 4시부터 19일까지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빨리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당 해당 게시글에, 덧글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식을 써가지고 어, 기대하는 평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보이는 이렇게 화면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가지고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유튜브로 할 것 같은데 네, 유튜브랑 블로그 둘 다 올려야죠. 네. 사실은 15명 추첨해가지고 문화성품권 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블리치엑스 카드 줬으면 좋겠는데 훨씬 더 그게 끌리거든요, 저는. 무튼, 그건 나중에 기대를 하고 바뀐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거라서 어, 여기, 여기 화면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됐을만 네, 데모슬레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블리치엑스 어, 브금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어, 눈물이 나네요. 진짜 감명도 깊었고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덕분에 유튜브를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그러니까 다른 블블리치엑스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빅데액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소위 말하는 큰 큰 코스트의 몬스터들을 소환해가지고 빨리빨리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레시피를 짜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막았을지 아니면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남겨뒀을지 그건 의문이네요. 달라진 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아마 PPT로 만들어가지고 세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는 홍보 영상도 바뀌었어요. 홍보 영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점 그리고 확실한 정보만 확실한 정보만 알려드린다는 점 그리고 추측 또 확인할 건데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당연히 신청을 했고요.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대되는 게임이고요. 정말로 미뤄지고 싶은 게임이고 유튜브 평생 콘텐츠 일수도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블리츠X 소개 였고요. 2차 클로즈 베타 꼭 흥하길 바랍니다. 2700 아 작아 그래도 사람 작아 부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